응, 좀 다 치고 갔어요 쉽지로 이제 못했다고 했죠? 네, 못해도 지금 했죠 와이파이가 안된다고 했죠? 응 한번 연결되는지 볼까? 자, 일단 일로 올까요?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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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인장부터 보냈어요 기억이 또 혹시 나을지 않아? 네 혹시 또 기억이 나을지 않아? I can do this Can you help me? 그쵸 I can do this Can you help me? I can't do this Can you help me? 오케이, 나중에 나는 할 수 없다 라는 얘기 할 때 일단 하다가 말 필요한데요 하자가 뭐죠? 하자 응 하다씨의 대장 Do 그렇지, Do 그러면 나는 할 수가 없다 I can do this I can do this I can do this I can do this 그 다음에 넌 좀 더 알 수 있는 Can you help me?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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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 do this You have me 너무 늦었죠 그랬더니 자, 일단 설치하다 를 와야 되죠 설치하다 I don't set up You set up My tent It's my tent 어, 그러면 나는 설치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거 I don't I can't 그쵸, I can't set up my tent 그쵸, I can't set up my tent 그쵸, 여기 앉으실거에요 응? 쉴표 없잖아요 아, 스크링 알림이죠 어, 어,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난 설치를 못하겠다 I can't set up my tent 그쵸, I can't set up my tent 그쵸, I can't set up my tent 뭐라고요? I can't set up my tent 그쵸, 설치하다 그쵸, 설치하다 그쵸, 설치하다 그쵸, 설치하다 그쵸, 설치하다 그쵸, I can't set up my tent I can't set up my tent 그쵸, 물론 도와줄 수 있지 Sure, Nicky Sure, Nicky 도와주겠다, Nicky죠 Of course Sure, Nicky Of course, Nicky 그쵸, 일단 주다가 보죠 I 주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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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여기 또 있다. 도의 동기에 있어. I can give you a hand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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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것도 give a, b라고 할 때에는 give a, b. a 자리에 u가 있고 b 자리에 a hand가 있는데 give a, b 하면 a에게 b를 뭐하면 주다. 이런 걸 뭐 문장의 구조라고 해요. structure. give a, b 하면 a. 그래서 이를 준다.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다. I can give you 무엇을 a hand. 오케이. 또한 역시 마찬가지. 다른 친구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나도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I can give you a hand too. 그렇죠. I can give you a hand too. I can give you a hand too. 오케이. 그래서 와, 넌 멋진 텐트를 갖고 있구나. 와. 와. 요. 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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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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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요. fleet видим 게임ię. Starman. cri. ski. Do you have? 이런식으로 주가 다시 분장하기로 Do you have a nice tent? Wow! You have a nice tent. 어떤 텐트? Nice tent. Nice는 멋진 좋은 이왕이시죠? 무슨식으로 어떤식으로? 지금은 텐트를 꾸려주고 있죠. 어떤 텐트? Nice. OK. 그래서 고마워! 나야 아버지가 무슨 날개 주셨어? 일단 텐트. 그쵸. 땡스. 그럼 땡큐. 이탐트. 그 다음에 마이 대압. 그쵸. 마이 대압. 여기서 조심해야지. 이 하자지는 아빠가 준 게 언제니까? 현재의 과거에요. 미래의 과거에요. 그쵸. 기구의 과거에요. 기구의 과거에요. 기구의 과거에요. 게이브야. 마이 대압 게이브. 갓. 마이 대압 게이브. 이게 나에게... os. 주. 마이 대압 게이브. 마이 대압 게이브. 마이 대압 게이브 enclosed to me. 오케이. 게이브는 과거에요. 쓰고 있음. 뭐에요. gives. it. 마이 대압 게이브rus. 미. 마이 대압 게이브. A, B 하면 A에게 글을 주자라고 했죠? 똑같은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냐? B, B, 2, A. 똑같은 뜻이야. 이렇게 하면 뭐하나? B를 주자 누구에게? A. A, B니까. 그러면 이게 똑같은 거죠? 주자. OK. Well thanks, my dad gave it to me. Yeah, my dad gave it to me. 그렇죠. Thanks, my dad gave it to me. Thanks, my dad gave it to me. Thanks, my dad gave it to me. 주자. 개인은 give에 과거형이 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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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s, my dad gave it to me. 그래서 오, 나의 텐트는 매우 날가 보인다. 자, 이번에는 어때 보인답니다? 어때 보인다? 해보인다? 하트!", 룩. 룩 뒤에 무슨 뜻이? 어쩔 수 있고, 룩의 뜻이 뭐 뭐 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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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하트. 하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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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씨의 주인이 희나 쉬나 이신경우에 삼미팅 단수라고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좀 어려운 말일까 희시 이수로 바꿔줄 수 있는 경우에 하다씨의 뭐 있어야 될까 그래서 마이 텐트 룩스 베리 베리 나이눈 나이눈 모르네 옳죠 나이눈 그게 적 or la 나이눈 마이 텐트 룩스 베리 어dot really 여기 룩스 하고 소 더 붙였었대 인物 그렇죠 다같은 말이야 네이눈 네이누... lah 마이 텐트 룩스 베리 어dot 근데 안녕 보이 HipHop 귀엽다 ќ 마이 텐트 룩스 서 어dt 그렇죠 그렇죠. My tent looks so old. OK. My tent에 안 만기려봤자 그것이니까 여기에서 붙인다고. 룩 위에 랄그라는 어떤 식으로 붙이면 어때 보인다 이렇게 붙인다고. 그래서 뭐라고요? Oh, my tent looks so old. Oh, my tent looks so old. Oh, my tent looks so old. OK. 그러나 너의 텐트는 특정하잖아. But you, your, your tent is strong toning. Strong toning. 더 튼튼한. 이렇게 튼튼한. 아까 old처럼 붙으시니까 귀 앞에 뭐가 붙으면 be 튼튼해 튼튼하다. 튼튼해. 뭐 하다 씨로 바뀌는거죠. OK. But your tent is strong toning. But your tent is strong toning. OK. 실망하지 말아라. But your tent is strong toning. But your tent is strong toning. 되게 짠지니까. OK. 이제 방 한 번씩 뜨거워줍니다. 넌 뭐 하다 씨로inger rule esse 타임 여기다가 누구누구에게는 한가 Give me a hand 하면 나도 도와줘 Give me a hand 하면 너를 도와준다 이렇게 해주시겠죠 Give him, 힘은 남자 학력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Give him a hand 하면 그 남자를 도와준다 Her 하면 그 여자를 도와준다 So do you give your mom a hand? What do you have for her? 뭐 도와드리는데? Do I have the hand to do 아, 물에 여쭤만 로민이 아닌가? 허허허허헝 벅인 거 같은데 아니예요 아일까? Give a hand Okay, 그 다음 강한 텐트는 You're strong, your hand is strong, Tony 아니, 뭐귀를 있어요, 아저, 아저, 아저 아, 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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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아라 Okay, 그 다음 텐트는, there it is Okay, 그 다음 모파가 있어 Can't 까르지 말아라. 오케이. 그 다음에 can't. can't. 네. 그럼 못하고 있어. can't. can't do 하면 할 수 없다. can't eat 하면 먹을 수가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올해는 나이건 오일로. 그 다음에 주웠다. 김 왜 먹어요? game. my dad gave it to me. 뭐라고요? my dad gave it to me.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an't. can you help me? 그 다음에 설치하다. set up. I can't set up my tent. 다 나왔죠? I can't set up my tent. 그 다음에 감사하다. NEVER. Thanks a lot. Thank you, y'all. x2 then remember where I served. 해 지금 네가 relyXT. dialect 다시 날 것iture... da. 상담입니다. 이거 왜 일이라는 거예요? 바Freölker감자ент에 물거기를ировать. 그렇듯한 NAT 아내같이 세명nie.